윤호중은 지방선거, 2020년 4.15 총선, 2020년 3.9 대선에 다 요직을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부정선거를 다 하는 겁니다. 이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? 검수완박에 총대를 메고 진군하고 있는 겁니다. 전라도 사람이 아니면 출세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.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? 이런 짓을 한 겁니다. 김문수 지사가 출마한 서울시장 보시기 바랍니다. 모든 사전투표에서는 압성을 뭡니까?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 겁니다. 25대 0이 된 겁니다. 이런 일이 어떻게 나옵니까? 서초강남 송파에서도 박원순이 이긴 겁니다. 미친 결과죠. 구청장 여러분 서초구에서도 조작을 많이 했지만 조작이 뭡니까? 약발이 안 될 정도로 당일 투표에서 조은희 후보가 많이 이겼기 때문에 서초구청장 하나 강의적으로 다 부정선을 해서 다 해먹은 겁니다. 이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.